아.. I'm sorry It's too late for sorry, you backstabbing shitbag 그럼 얜 죄가 없는 거네 그 아줌마가 못된 거네 I'll tell everyone a rich man about this I'll help you get back inside 진짜 그 아줌마가 그 두 가지 그거를 하고 그냥 근데 넌 죽어야겠다 안 되겠다 말 갈아 previously on The Walking Dead 진한 얘기 You don't have to fill his kebab any more, baby Grandpa is sleeping No, Yaya People's awake Solamente está confundido Mama Oh my god, oh my god I'm the better guy I'm that better guy Oh shit Kate Javi, don't Hey What do we call you? Sorry, forgot to introduce myself It's Paul But my friends call me Jesus Oh man I fucking knew it You're one of them You're goddamn right she is If you wanna shoot me Shoot me Shoot me How about I shoot your little boyfriend here instead? Holy shit What the hell is going on out here? Oh my god My brother You kill your daughter Why? Why? I'm so proud of you I think the father will be a king You don't know You don't know I mean the best of your family I think the best of your family You have to be a team You don't know the best of your family You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The best of your family I don't know It's so close to the dark It's harder to see them coming We're just going to get that profane And then come right back I saw it in that pickup truck Park down the road a little In front of the Wallace's house 뭐 이거 또 과거야? 다시 과거로 들었네? 여기있어! 음! 좋아요! 빨리! 빨리! 프로핀 카즈! 이 카즈 좋아! 음! 맛있어! 됐어? 으흐흥! 너는 어몸을 말해! 주의해! 안녕하세요 요케님! 왜 우리 우리 자책하지 마 음 너무 자책하지 마 헤이 헤이! 오케! 자신을 겹쳐서 미쳤다고 그냥... 잘 안되네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울렸네 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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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오오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구오오오아 아빠 아빠아빠 아빠아 아빠아 목만 태워줘 아빠 아빠아 저리가 이누모 저리가 이누모 이누모 가만히 있어 도로위원에 망치가 필요해 빨리이 빨리빨리 좀 빨리빨리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아빠아 아빠아빠아빠 아빠아 아빠아 안돼 가만히 있어 계획해 난 너가 준 애 준 애가 없어 내 애인가? 잠깐만 기억이 안 난다 술 마셨어요? 요코님 나의 토르비언 망치를 주지 않다니 초고유 영광로로 때려주려고 했는데 드루? 드루? 드루는 인제 없잖아 죽었다고 그냥 좀비야 좀비 그들은 그들은 그냥 죽었다고 그들은 예 남이 좋은 사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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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순이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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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그들은 그들의 그들은 그들은 형순이 이러면 안 돼요 형순이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오케이 돈 크라이 시즈 마이 브라더 와이프 오마이 갓 베리베리 로맨틱 요캐니 오늘 자야지 술 먹었는데 오늘 빨리 씻고 누워서 자요 오늘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그럼 떠나자 단둘이서만 떠나자 헐 둘푸도 술 맞았어? 아이들이 이 계획과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둘이 같이 마셨어요? 어이 뭐야? 이놈의 씨끼들! 지금 몇 신인데 앉아! 네가 결정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어른들이예요. 우리 다 말하지 않나요? 당연하지! 우리 다 말하지 않나요, 게이브. 우리 다 말하지 않나요? 뭐 어디서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내가 네 아빠야, 현재. 죄송합니다, 게이브. 근데... 호비는 맞다. 음, 엄청 자요, 유오패님. 너희들아, 여기가 있어야 돼. 너희 아버지는, 내가 여기가 있어. 너희 아버지. 너는 그런 짓이야.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희들아,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희들아.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아, 그냥... 그냥... 하여튼... 개이브... 아, 진짜 싫다, 게이브. 아, 진짜 싫다, 게이브. 아, 게이브. 아, 오케이. 너 안 낫 이블 루팡! 예! 안 낫 이블 투모로 I will go to another place 오케이? safe place We gonna tell him I wanna say something good 중요한 것은 No, I'm not hentai Tell him We love him And then we'll find each other again Someday That's nice I'm gonna write it right now So we don't forget Of course I'll help him Thank you Really 술은 적당히 먹어야지 응? 얘들아 우리 뽀송이 또 술 얘기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네 또 자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3가 시작됩니다 오! 하..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어요? 더 워킹데드 I find you and I kill you. Use this bat. I will kill you. This is my Dragon Ball. Okay? This ball is Dragon Ball. I will kill you. I will kill you. And I will kill you. I will kill you. 자고싶은데 누가 자꾸 음료수 사오래요? 자고싶은데 누가 자꾸 음료수 사오래요?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어나더 플레이스! 오케이? 법에 위에서! 온 더 저스티스! 그건 정인데? 아휴 또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술을 마셔 아빠? 하비? 진짜 너야? 아니야 형! 형은 살아있으면 안돼! 안돼! 이라이! 아니 형이 죽을래요 형이 죽을래요 형이 죽을래요 내가 잘 죽을래요 내가 알았을래요 내가 알았을래요 에이! 그 렛츠고! 이 가족이! 너는 렛츠고. Kate는 더 오래 걸리네 케이트! David? 나 여기, 딸! 뭐 죽는거야? 그녀가 쏟아졌다. 우린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죽어. 우린 의사님을 필요해. 이제, 데이비드. 그녀가 들어있어. 하지만 그녀가 없었어. 그녀는 내 왕이야, 마크. 그녀가 죽을거야? 아니, 그녀를 말하지 못했어. 우리 의사님이 도와줄게, 형님. 그녀를 확인할게. 잠시만, 그녀가 가고 있어. 미안해, 그녀가 그녀는 카렌딘에 따르면.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처벌을 찾기 위해 끌어온다. 그녀는 왜 그런 질문을 알지? 우리 의사님은 2명을 forensic și, 모두가 그녀를 담을 수 없잖아. 그녀를 터 Kirch gaet ir fan put in care to the quarantine. kete If he got to the hospital, 그렇다면 그녀를 알지. 그녀를 확인해야하거든. 그녀를 찾으러 가자. 그녀들야. 나, 그녀를 받아라. 아니야. 그럼. 더 빠르게 도착하면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이! 데이비드! 와아아아아아 아아 저런 샹놈을 봤나 어 맞아 딸이 없냐고 왜 안 물어보지? 트리프 오 제이! 엘리노르! 너의 차를 없었을 때 생각하지 못했지 그녀는 죽였다 여기 도와서 도와주했고 이것이 일어났다 저는 케이트가 너무 걱정했다고 내가 말했을 때 자 리방했습니다. 리방했습니다. 아 이거 재밌는데 자 나올 겁니다. 나오나요? 음 나오나요? 예예 오늘은 프리스탈 안하고 서브게임 합니다. 새로고침 고고 새로고침 새로고침 안 나오나요? 나와야 되는데 자고싶어요. 얼른 자요. 아니 몇시인데 그렇게 마셨어. 방송 나오나요?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신경도 안 써도군요. 신경도 안 써도군요. 아 이쁘다. 이쁘다. 해외이? 모른거라. 그러나 잘 모른다. 언능 집에 가요 유오큐님 언능 집에 가 그저 뭐 야 그래픽 터지는거 봐봐 이거 뭐야 뒤에 그래픽 왜 그래픽이 이렇게 찢어지지 갑자기 야 우리 의심하지마 야 야 내가 내 불륜을 들킨거 같은데 잠깐만 내 분류는 느끼는 것 같다. 그래 맞아. 형의 음모일 수도 있어! 그치. 나 죽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형은 개새끼였어. 그치. if you wanna hear me say he's an asshole to fight. he's the biggest asshole I'm at. question is, is he a big enough asshole to go along with some of the shit they've done? 네 좋아해 다 복수하자 일단 그들의 방식대로 하자 일단 아 그래 둘뿔 원동 들어가라 어? 어 형 왔다 야 내 등에 뭐냐 저거 아 거슬리네 저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유옥캔님 얼른 자야 이제 빨리 들어가야지 지금 몇시인데 응 혼나려고 아니 저 뒤에 뭐야 저거 내 팔뚝에 있는거 저거 뭐야 호비 그냥 가 아니 저거 갔다올게 케이트의 가족이요 내가 가야 돼 너 알겠어? 가야 돼 저한테 안오세요 오케이 아니 아 네 형이 저렇게 다 빠져버렸어요 코 허지로워요 어 너 이제 그만 마시고 집에 가요 어 야 내 등에 뭐야 저거 광성 검이야 뭐야 저거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하이 미치겠 미치겠네 그걸로 확실하니? 그만 예! I have a nice wing Where are we going? Kate asked for you I thought you'd want to check on her 어, Kate 살아나나? Listen, Havi, Gabe He told me some pretty messed up things Things I need your help wrapping my head around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David It's all true No matter how much terrible shit you see Some things are still hard to stop He told me you lost Mariana Just a few days ago Just a few days ago I'm sorry, David She's... She's gone It's all a strange grieving for the same person You didn't know you had something You didn't know you had something What was she like, Havi? She was so little when we got separated My little girl became who? Mariana saw things that... Other people didn't She, uh... She told me she wanted to write down her memories To keep them alive after she was gone She's gone Sounds like her Always was a dreamer How? How did she die? Tell me how it happened She was just standing there Minding her own business She just found her lost headphones in the dirt She was smiling And then someone put a bullet in her head What kind of animal would just open fire on her like that? An animal with your mark My people aren't in the habit of killing little girls David, I was there They shot Kate too Ask your buddy at the gate if you don't believe me Max was a part of this? To catch a kid at the door Fuck I need details What the hell went down out there? I need to know exactly what happened Everything you remember Bastards knocked me out and threw me in their truck I got away near this town, Prescott The same assholes attacked us there Their leader flooded it with walkers and tear gas Leader? A crazy bald guy with a beard Badger What the fuck have you done now? I'm gonna handle that stupid son of a bitch, okay? Do me a favor Do me a favor The politics here They get messy I thought you were the boss There's four of us that run, Richman You need to impress the other three You'll be back on the road by morning 다 꼰질을 거야, 내가 다 꼰질을 거라 친구 갔다고 왜 깨우냐구 해요 음? You and your friends could have a very short stay Fuck that They'll have to drag me out, feet first Cut the shit out That's what happens I run security here But it's not like my word is law and this shit with Badger does make it easier 뭐야 형도 그냥 좆밥이었네 리더가 아니잖아 어 뭐야 스님 탈모가 있군요 너 여자니 남자니 여자야 남자야 여자구나 헤이버는 제 왼쪽 리치만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녀야 음? 무서운 여자 전사처럼 보여 형이 힐러라고 말했으면 나는 기절했을지도 몰라 아 박나래당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 사샤 굿바이 굿나잇 맘마 엄마 그씨야 오케이 어 엄마 왜 엄마랑은 자만 만나면 눈물이 고을까요 엄마 응 어 이제 케이트는 들어왔다 응 자 케이트로 보러 갑시다 뭐야 뭐야 아이고 어 오케이 하비 난 괜찮은데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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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아 뭐야 이렇게 가려 어 어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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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떠나자 떠나가자 우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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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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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적으로 가릿 하하 하하 하 그냥 머리가 뱅뱅더나요 인터넷 에UFF 9개 중 10개 누구를 이렇게 했으면 진짜 잘 알 수 있는 것들 그 미니클 워끄러인 엘리노우를 케이트는 도움을 전해 드렸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공연을 받을 수 있었어 우리 그들에게는 안아가게 그들에게는 안아가게 내가 사과를 해봐 아 뭐야 이거 아 저 눈빛 봐 아 제발 좀 보여줘 오케이 아니 나는 무슨 게임만 하면 다 개그게임이 되냐 아 형 아 형 거기서 아 미치겠다 아 이거는 진짜 그냥 심각하게 해야 될 건데 왜 개그게임이 되냐고 내가 항상 뭐만 하면 이렇게 개그게임이 돼 아 미치겠네 나도 좀 약빨 아 약빨지 않고 좀 진지하게 하고 싶다고 아 진짜 진지하게 하고 싶다고 게임을 좀 슬픈 얘긴데 지금 아 아 이건 또 왜이래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플레이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오 미쳤다 이거 잠깐만요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클린트 런스 푸드 프로듀스 흠 흠 이 채소를 보고 계신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조언스는 외국의 세상에 그 사람의 관계에 다른 섹시장에 다른 섹시장에 너는 꼭 해주고 싶어 아 내 캐릭터가 이러는거같은데 어흐흐흐흐 저를 감옥에 가져줬죠 일단 가봐 어어 눈뽕 제대로다 잠깐만요 아 내 캐릭터가 이런거다 아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나쁜 선택을 해서 그래 아 이거 다시 껐다 켤게요 아 안되겠네 이거 아하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진지하게 할려고 했는데 아 아 미치겠네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죄송합니다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 우리 요키님 오늘 자요 오늘 자요 오쭙쭈 술 너무 많이 마시지말고 브라더 최순실 담았다 최순실 제자분이 잘 받았겠지요 아주 거지같이 저를 똥개마냥 감옥에 가두셨죠 아주 좋았어요 접대입 독탄거 아니냐 개밥이냐 개밥 개밥 아 두다 먹고싶지가 않네 케이크 케이크 네 왜 이렇게? 저희 3개와 Dr.Lingard 여기 모든 정책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은 대결하고 있는 것들은 대결하고 있는 것들은 안 말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들은 특히 더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정책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들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들은 보통 내가 잘못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처음에 도착한 것들은 보통은 배우고 우리의 가장 좋은 관심이 있는 것들은 젊은 안에서. 한가복을 떠나가. 당장, 그는 황도를 죽여주신 사람에게도 도움이다. 왔다. 이게 오빠라. 항상 약간의 успоко이. 이 틀린 사람의 나쁜 사람은. 그는 우리의 시작이 당신을 시작한다. Didn't this fine piece of body art is all about? 나중에는 그니까요. 나중에는 그니까요. 그니까요. 아... 아... 웃음이 다 좋아해. 우리의 명령을 받으면, 그니까요. 그니까 항상 일어나지 못해. 알았다. 우리의 저녁을 사이코다. 우리의 우리의 정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뼈에서 그는 밤에 잠을 깨고 만내요 그는 계속해서 밤에 잠을 깨고 만내요 나는 모르겠어, 물어봐야겠어 웃음, 너의 사람들은 잠을 깨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 밤에 잠을 깨고 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허비. 저는 잘 안 믿어 랜스턴 여기 뭐 하는거야? 올라오게 하지 않았던 것들이 절대 용서 Assied 그래 한번 붙어보자고 꺼져 난 뒷긋이 굉장히 심한 남자거든 흐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거짓말하고 써요! 저새끼 거짓말 난 난 결백해 난 훔친게 아니야 난 그냥 가져가려고만 했던 거 뿐이야 부딪치고있네 이 새끼 내가 언제 썼어 난 걔가 고라인줄 알았다고 분명히 고라인처럼 닮아서 고라인줄 알고 쓴거야 절대 사람을 쏜죽이야 당연히, 너는 그냥 우리 문을 열어줄지 않으면 좋겠지? 우리는 여기 다른 것들을 만들고 싶어 오, 천천히 꺼내줄, 너 하이홉을 꺼내줄 네가 뭔데? 너의 사람들은 내 손에 물을 넣어버리지 너의 말은 없네 너는 하이홉을 쳐봐? 확 여기서 또 부질러 버려? 너의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밧불로 말하는 바듀어? 그는 작은 녀석을 넣어버렸어 내 아저씨, 데이비드의 딸이예요 뭐? 그리워, 하비, 내가 어떻게 해 아니, 데이비드, 이 아저씨의 젠장은 내가 죽을 수 있어? 하하하하하 그와 바이저가 모든 곳을 죽였어요 그는 충분히! 아니, 우리는 이걸 듣고 있어야 할거에요 가자, 하비 너의 호빈을 꺼내야 할 것 같아 그들은 한 호빈을 죽였어요, 한 여자, 프란찐 바이저가 그걸 했었지, 아니, 내가! 어, 아르시오. 유오킨이. 운능 자요. 물 많이 마시고 자요. 맥스! 내가 운을 못둔. 운을 못둔. 운을 못둔. 데이비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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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들을 위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든 확신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없죠. 좀 알 수 없죠, 데이비드. 너는 운을 못둔. 저는 다가야 돼. 모두가. 카비와 모든 분을 가로라. 그들에게 많은 оруж이 한다는 걸 보내고 자신을 잃어버리지만 더 이상해 뭐야, 결국 또 쪘구나? 얘도 여자네 게이브는 모르겠지만 케이트는 내가 별을 간다 족가 아니지, 내가 많이 참은 거지 얘들아 사과 한번 치려고 했는데 내가 또 참아줬다 진짜 어, 내가 진짜 참았다 형 때문에 참은 거지 평소 같았으면 또 총쌌지 난 많이 참았다 그래도 아, 오늘 꿀잼이네 아니, 결국 남자 세 명만 쫓겨나며 아, 뭐야, 얘 뭐야 뭐야 뭐야, 뭔데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가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엘리노론은 뭐지? 걍! 엘리노론은 내꺼야 니가 야, 엘리노론은 내꺼야 니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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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다 뒤질 것 같잖아 오! 오우! 엘리노론은 내꺼야 엘리노론은 내꺼야 개쎄다 역시 소림사 출신이야 여기가 몇일까지 건너지 엘리노론은 내꺼야 다시 돌아올게 미안하지만 아쉽지만 난 다시 돌아올거지 엘리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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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그 때 그 때 그들은 우리에게 주의할 것 같다 오! 아마 그들은 우린 우리에게 주의할 것 같다 한 번 더 오! 오! 한 번 열어볼까? 오! 내가 주로 남쪽으로 때릴 때 쓰는 야구 바타네요 그들은 모두에게 주의할 것 같다 에이프가 대기장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왜 베이스벌 밭에 연결되지 않나? 데이비드의 흉머리는 항상 잘 연결되었습니다 야곱빠따나? 뭐야 이거? 흥머리는 것 같네요 어떤 지역이 깊은 곳입니다 데이비드가 그쪽으로 갈아간다 이 쪽으로 갈아간다 이 쪽으로 갈아간다 여기? 오케이, 리치먼트에 있는 곳 그곳에 있는 곳 북서쪽으로 가라는데 그리고 그곳에 가야 돼 북서쪽으로 가야 돼 북서쪽으로 가야 돼 북서쪽으로 가야 돼 그곳에 가야 돼 그곳에 가야 돼 그곳에 가야 돼 다른 곳에 가야 돼 그곳에 가야 돼 flashlight 그곳에 가야 돼 음식이 없어 가자 트리프, 이리와 죄송합니다 그곳에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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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컷, 콘라드 아, 또 감상팔지 말고 믿어나라고 생긴거는 바바리안처럼 생겨가지고 갑시다 하.. 죄송합니다 겉치 값 좀 하시죠 덩치 값 좀 하시죠 너의 뒷백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너의 뒷백을 가지고 당연히 당연히 너의 뒷백을 가지고 응? 내가 또 앞장서야 돼? 뭘 내가 망쳐놔 뭘 내가 망쳐놔 어, 토끼다 이 녀석 예수는 처음에 나왔던 되게 엄청 카리스마 있게 나왔는데 후반 갈수록 점점 존재감이 없네 뭔가 모 대학교에 다니는 남모군의 아싸 플레이를 보는 것 같네요 아, 또 케이트와의 나의 관계를 또 물어보는 사실은 얘기해 주겠지 안돼 그냥 짝사랑일 뿐이야 너 말하면 뒤진다 말하면 죽일거야 진짜 사랑은 그라기지 않지 뭐지 사랑을 그라기지 않지 사랑은 그라기지 않지 사랑은 그라기지 않지 알겠지 만약에 그라기지 않지 그냥 말해 3가지를 계속 숨을 수 있는 것들 눈, 눈, 정의 정의 엘리노르가 너와 나의 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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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엘리노르 좋아하고 있어 아직도? 야 솔직히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난 네 여친도 좋아 언능자의 유옥기님 혼나요 아 또 빤짝빤짝 걸리는다 약 1,5km 우리는 똑같은 그쪽으로 하지만 워커를 한 곳에 더운 걸 뭔가 여기서 또 누구 죽을 것 같은데 왔따왔따왔따 가자 자 가자고! 여기서 또 누구 죽는거 아니겠지? 헐쨔! 오우 야, 예수 진짜 잘 안싸운다 오우, 우와! 얘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애 하잇! 와차! 아이고! 잘 싸운거, 잘 싸운거 esos찌릴 다 Lead 중전탑! 야차차차 자 요켈님 친구를 요렇게 때리시면 돼요 그럼 안 깨울거에요 dagegen 뭐인거야? 으웵 이렇게 눕히신 다음 에 제발 나 좀 재워줘 또 한명친구가 오면은 요렇게 밀어줘요 어우 쟤깐만 또 한명친구 어! 어! 아 요기님 채팅보다 죽었어 아 나 진짜 자 보세요 친구를 요렇게 이렇게 눕힌 다음에 빠따로 치기 전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내 그리고나서 친구 머리를 이렇게 쳐요 그리고나서 또다른친구가 깨운다 얘는 일단 누.. 누.. 야 이러면 누면 안되지 야 이거 19구 이미지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어 친구가 이렇게 눕힌다 눕힐 리도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다른친구한테 넘겨줘요 이러면서 빠따 찾아요 그러면은 제가와서 이렇게 때려줄겁니다 이렇게 잘하고 오게 쉽죠? 오! 클레멘타인이다 나의 광선은 광선팟다고 봤냐 방금 봤어? 광선팟다 어.. 뭔가 불안하다 내가 또 나쁜짓하니까 악마의 날개가 또 솟는거 같애 날개가 돋아나는거 같애 내가 또 나쁜짓하니까 날개가 돋아나는거 같은데 어.. 뭐가 심장치가 않나지 아 겉지가 내장이라는 뜻이구나 아 또 과거로 간다 과연 클레멘타인은 어떤 뒤통수를 맞았길래 이렇게 프론티어를 싫어하는 걸까요 술게임은 좋지만 왕게임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요캐님 혼나요 술 취했는데 술 강요하는 사람도 나쁜거야 엘제이 아픈가보다 엘제이 아픈가보다 내가 살려줄게 엘제이 가만있어 또 배고파 이 지랄지 말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 쭈쭈쭈쭈 오 쭈쭈쭈 오 쭈쭈쭈 오 쭈쭈쭈 왕키 아기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만 챙기자 아기가 다 좋아하는 것들만 그니까 아기가 아픈데 지금 애기 좋아하는 거 왜왜왜 왜 뭐 챙기는 거 이건가 쥐발 브럭스? 왜 이거 왜 지겨 챙겨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사를 주사를 나는 선택했다 좋았어 존나 이거 다 다 다 쑤셔놓을 거야 에이제이 가만있어 클램 닥터 링가드 너 뭐지? 아.. 아.. 괜찮아요 클램 제발 하지마 반코마이신 마지막으로 반코마이신 에이제이 내가 말했을때 누군가의 생활을 지켜야 할 수 있어 이기적인 새끼 적정한 짓 그.. 받은거는 죽을 거야 그.. 이기적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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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야? 애들 살려야지. 나! 너는 여기에서 애를 안 살리면 어떻게 해. 아직 시간이야. 미안해. 구프파울. 그는 그렇지. 이 건이 더 이상할 수 있어야 해. 여기가 안 돼. 깜짝이야 너의 손은 뭐지? 너는 뭐 하는거야? 저한테 말해주세요 걱정해주세요 내가 이미 그들한테 보낼거야 아, 클렘 어떻게든지 내가 그들한테 보낼거야 맞아, 맞아 그녀는 그녀야 아, 그냥 박을걸 아, 그냥 애한테 죽을걸 너의 손을 얻고 그의 손은 외모에 대해 그의 손을 얻고 아 이 아저씨 조유증 있나? 아니 그깟 야간함 쳤다고 진짜 완전히 갚아주마 어 얘를 뺏어가네 아이고 뭐야 이거 이 몬스터 나쁜 새끼들 그깟 야간함 쳤다고 바다라 히드라의 분노 하하하하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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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나는 머리끄댕이를 잡혀가서 복날을 개패듯이 두들겨 맞았지 그가 죽을땐 그가 죽을땐 그가 죽을땐 뉴욕행님은 그냥 자야 빨리 응 아 일로와 일로와봐 안아줄게 그래그래 오우구 하하하하 쟤네 뒤들 뒤들때면 너무 웃기다 쳐다보는거 봐 부럽지 이 몬스터 몬스터 아나 녀석들아 부럽지 나는 안아봤어 니들은 못안아봤잖아 응 응 그래 온눈 온눈 코야에요 너희들은 좀비나나 페돌룩 파인다니 가자 이끌져 헛 아따 아차차차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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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오 좋아 이놈들아 문을 열어놔 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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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어놔 들어갈 방으로 찾아야겠어 쩨쩨쩨쩨쩨쩨쩨쩨쩨 뭐 여자고 아 지금 정상적으로 플레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 흐어어어어어 열애쩨 아이고 이걸 엉보셜쩨이야 고기 냄새 아니야 아이고 멋있어 하아 아 아 네 내일 와요 어~~ 안 보여, 어디? 야, 야, 야. 어디야 어디로 가야해? 어디가, 어디가? 어디로 가야되? 어, 잠깐만. 어, 마치. 그레기야!! 어째게 되는거죠? 아 손잡이를 적어 구나 아아 빨리빨리 빨리 열어야 되 빨리 열어 가지고 가야 되 어? 다 들어온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그럼 잠깐만 열어 열어 이따 열어 빨리빨리 아기야! 앗차! 빠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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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손잡이 꼭꼬! 어 알겠어 알겠어 고치지마 조만간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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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안 늦어 그 문을 열어줬! 네 내일은 술 마시지 마요 아니 술 마시는건 좋은데 적당히 마셔야지 됐어! 난riet! tension! 빨리! 놓 Joint 기억하세요! 너무 가까웠 garden 아, 도둑이 그 닫을 하잖아 형! 나 여기! 데이빗! 너 왜 그래 클램! 내가 이걸 해줄게! 아 그래 형 죽게 하자 일단은 아니 내가 살아야지 총을 겪었는데 어 안돼 안돼 아니! 너는 그쪽으로 변했지? 내가 말해! 지금! 그 질문을 해! 지금! 애는 어떻게 됐는지 보자 그 무슨 말이야? 그는 살아있어 클렘 그는 살아있어 또 버퍼링 생겼어요? 됐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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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압니다 야 뒤에 봐봐 뒤에 좀비들 애제 어디있어 그래 뭐? 근데 그는 리치멘트에 있는 곳이야 닥터 링가드가 그 친구들한테 맡아놨어 그는 어떻게 찾아놨어 그럼 내가 돌아가자 우리의 길은 어디에 가고 있어 전혀 미친거 아니야 단순히 나랑 같이 있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너의 계획은 뭐지 데이비드? 네 청라님 어서오세요 네 청라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너는 케익과 게이브가 없지 내가 그 가족이 그쪽으로 변할게 내가 그 가족이 그쪽으로 변할게 내가 그쪽으로 변할게 내가 그쪽으로 변할게 다가오는 거 아니야 다가오는 거 아니야 다가오는 거 아니야? 자는 생각해? 나가려ана 게이트가 내 왕이었고 다가오는 거 아니야 사이아몸이예요 아 warrant 두렵기 개쩔어 두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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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데요 여기 뭐지 오 무전기도 있다 우리 물건들 다 훔쳐왔구만 돌아치지마 다 약탈했네 얘네들이 자 푸트얘기는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푸트얘기는 그만하세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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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나쁜 녀석이었어 먹어봐 내가 나쁜게 아니었다니까 아 이거 놔주지 아 이거 또 못쓰네 총을 왜 버려 네 우리 수미님 안녕하세요 내가 왜 나빠 얼마나 착한데 내가 배저 잡으라고 배저를 개패듯이 패야겠다 잠깐만 허허 내가 민첩 백 찍은 놈이야 어디서 그런 수작을 부려 일로와 배저 일로와 일로와 망.. 망치살인마가 아니라 빠따살인마 허허 내가 바로 빠따살인마야 오오오 이 시키시키 봐라 총쓸려고 어디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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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으라고 주관님 어서오세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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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목bean 대신 맞아 얼마나 아프겠어 이걸로 사람을 때리면 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형왕 안녕 머우윅 안녀엌 다시 들어가자 시키는더러 아하 mess 자 boss 음흐어억 음흐어억 하지만 배트보다 더 센거는 총이죠 그런데 하잇! 요리조리 피하기! 발걸고 좋았어요 잽작기 주워서 한방에 원샷 아아 내장이 그냥 두루루룩 나온거 아아 내장이 그냥 두루루룩 나온거 맛있겠다 저걸 보니까 순대를 먹고싶네 정인에 승리한다 왜그런줄알아 순대가 먹고싶기때문이제 자아 너는 이제 끝날때가 됐어 존나 간지나는 대사쳐야지 마리아나를 위한거야 내 조카의 복수다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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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 또 일로와 한번 맞자 죄를 짓놈들은 죄값을 받아야돼 어? 그래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셈이었어 기다릴 필요도 없지 어딜 때리니까 고민하는거야 어 그가 변화해준다 어 어 요게 더 땡기는데 하지만 나는 그냥 칠거 이새끼야 웃어 웃어 한대 더 맞아야겠다 어 아이오져 이새끼야 뭐 할말씀 말해봐 살려줘 꺼져 이놈 이새끼야 일어나 죽었다고 난 부족해 형님 내 조카의 몫이다 내 조카의 몫이다 이건 내 반주를 질기한 죄다 그리고 생각이 안나서 그냥 또 땡기해놔 어우야 어우 아 너무 잔인하다 아 형 형 어우 형 어우 존나 잘 쐈다 아니야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내 조카를 죽였잖아 안개 오 천천히 천천히 퇴치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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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아니 진짜 본인의 가족을 죽인 사니마를 만났다가 그와서 그냥 살려줄거야 왼손 뭐를 들어 뭘 들어 어 그냥 어흐흐흐흐흫 뭐 있잖아 시간 끄지 말고 빨리 죽이자 헛 컴온 맨!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는거 같지 않냐 뭔 소리야 이거 조언이 시켰다고? 가줌마? 우리 그 사정에 안 했지 쟤쟤 아 아 그럼 얜 죄가 없는거네 그 아줌마가 못된거네 진짜 그 아줌마가 두가지 그거를 하고 그냥 근데 넌 죽어야겠다 안 되겠다 잘 가라 그 아줌마가 잘못한거네 얘는 죄가 없네 시킨데로 했을 뿐 아니야 불쌍한 애는요 안타깝네요 항상 이래서 리더를 잘 만나야 됩니다 론이 어디있어? 론이 우리의 슬립으로 리치맨으로 돌아다녔 저한테 총만 지켜주면 저한테 총만 지켜주면 저는 발산 안 나 그래? 넌 더 좋다고? 그럼 내가 너가 너가 너무 눈물을 하지 않겠지? 아 진짜.. 아 좀 더 눈물을 하지 못했겠지? 너는 정말 맞지? 그 놈은 그 놈이 다 필요했지? 조심해, 호비. 나 죽은 게 나. 너는 왜 안타까? 알겠어, 알겠어. 나 좀 착하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호비는 내 믿음을 받았고 혹시 당신이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말아야. 그치, 이 클랩!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나는 정확히 당신은 잘했을 거 같아. 때때부터는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 얘는 좀 필요한데 근데 잊을 수가 없지 내가 행동을 일단 남자 녀석들은 다 가라 좀 밥값이 없어 얘도 죽여야 되는데 내 비밀을 알고 있어서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한테 도움되는 애는 저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케이트 왜 이렇게 할거야 괜찮아요 우리 다 끝났으면 케이트 왜 이렇게 할거야 가자고 케이트 구하러 가자 아니 또 왜 나 보조석에 타야 되는거 아니야 갑시다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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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조카를 왜 죽이냐 야 내가 아무리 죽여도 애들은 안죽인다 애는 안죽인다네 진짜 애는 절대 안죽여 All right We're gonna get this and go We're gonna get this and go We can get this thing We need to get this of the time Eleanor's in there somewhere I'm going after her Lingard brought her to the clinic That's your best bet That's what we need Holy shit This is where you can get this guy Then bring them to my house I love the raven 아싸, 케이트도 고른다 그냥 케이트만 구하고 떠나자 어차피 케이트도 같이 떠나자고 했으니까 케이트도 구하고 저는 그냥 떠날까네 어, 빨리 가 나온 줄 알 거야 그리고 너, 클림? 난 아직 다른 친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에이제가 계신다면 내가 말할 수 있어 그 차량을 찾을 때 그 차량을 꺼내면 이 차량을 꺼내면 그럼 너의 차량을 꺼내줄 데이비드에 관한 점을 기다려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너의 뒷을 봐야겠다 어, 우리 직관이 앉았어 형은 내가 제안할 수 있어 형은 내가 제안할 수 있어 클레임, 내가 제안할 수 있어 형은 정말 맞으면 죽일거야 형은 죽일거랬나 너의 인스틴트는 처음에 맞게 잘했어 때릴거야 내가 내가 맞게 전화할 수 있어 내가 내가 뵙게 될거야 내가 뵙게 될거야 좋습니다 보고 있었어 직관이 가자고 뭐야 너 영감 태우고 가야돼? 그래 뭘 미쳐가 지급기 정상이지 아 왜이렇게 느리기가 빨리 가자 넌 그시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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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이런 거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있으러 가봅시다. 끊임없어. 죽을래. 우리를 끌어. 내가 다 구해올게. 야 공이 무슨 야구공처럼 똑같이 생겼냐 돌이? 아 여기 던져내? 왓더팍! 왓더팍! 소방팀이 있어? 뭔 이런 총구석에 소방팀까지 있어. 대단하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씬인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짓거나 좀비가 안나올거야. 좀비가 아니고 인질 구출하는거니까 난 재밌을거야. 오옹. 나의 그녀. 케이트. 찾아봐. 케이트. 케이트. 오옹. 케이트. 오옹. 아 얘.. 싫다. 좀 가라. 어.. 너가.. 얘가 짐이야. 엄청 두려워. 엄청 두려워. 엄청 두려워. 우리 게이브를 떠나봐. 이제. 오옹. 오옹.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등장했다고 말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봐. 이곳을 떠나봐. 이곳을 떠나봐. 하하하하하하 오옹. 얘 짐작인데? 오옹. 오옹. 네. 네. 그래도 조카니까 데리고 가야겠죠? 오옹. 데이비드가 가고 있어요. 그곳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자. 잠시만요. 하비. 너가 떠났을 때. 이 여사는 존이 왔어요. 나는 그녀가 나갔어요. 그녀가 나갔어요. 그녀가 나갔어요. 그녀는 데이비드가 걱정이었어요. 그녀는 그녀가 나갔어요. 그녀가 나갔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고 면서 고ái그네는 그냥 경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없었겠군요. 그녀는 그녀가 슬이 fotograf led qui니. 엉덩이 그렇지만. 근데 에이비드가 extern해INтр Broken Hell Oh옹 이걸 Dj이냄 yah. 그녀는 슬이가 발견이었어요. 그녀는 내 favorite march? 그렇군요. 진짜 미칠냐냐 오우 1분 2 났네 오케이 오우 2분 3 뭐? 내 아버지 뭐? 우리 그냥 버리지 못해 게이브 우리 누구도 모르는거야 우리 모두 죽을때봐야 돼 근데 우리 누구도 모르겠어 다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게이브 오우 미안해 나는 어쩔 수가 없죠 빨리 짐 싸요 빨리 짐 싸요 내 운기전에 빨리 짐 싸요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내 인생이 있는거야 이 자식아 어? 개니 개단 짓거렸다 개죽음 당하지 말고 고 아름다운 선옥빛 인생을 찾으러 가자 개이브 도와줘 알겠어 갑시다 개이브가 당신이 느껴 뭐? 뭐? 내가 아버지를 찾을거야 내가 필요할거야 내가 필요할거야 어 개이브 가라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좋아 개이브 왜 너야 개이브 개이브 하나만 저 discovering 존재할거 같다고 약간 대단 Mall 머wią 이어 독도 лет 목소리 수waukee 어떻게 cellular 하비 아니 왜 또 왜 또 딴소리 하고 있어 아깐 같이 떠나자메 아 또 설득시킨다 흔들리지 마라 남자의 격장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절대 흔들리지 마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치 그치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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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리 빨리 저 지금 흔들리고 있어 빨리 나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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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악마의 악마의 날개가 또 하하하하 악마의 날개가 또 돋아났다 아 미치겠다 악마의 날개가 돋아났어 이게 그 아빠가 네 근데 우리enth 임 알겠는데 그렇지 우리의 Formula 우리의 말 우리의Guide 우리rium이 다View 몇년адно 내가 우리 vai care 내가 feste 우리 이 kind 다른 border 생각이 들so ㅋㅋㅋㅋ Dr이 님. 저의 아들 dir 우리 관광 avez 우리 아버지 wus replacement 내 이름은 그런 생각이 없죠 응? 아 뽀뽀 말했더니 이것들이 으허 총 채워라 총 채워라 합기도 구단이다 까만 뛰라고 새끼야 작년에 땄다고 새끼야 내놔 런 뛰어 어 야야야야 흠 시름쿠라야 아 또 찢어지네 무슨 견우와 직녀야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 천년만년 꿈 같이 좀 삽시다 좀 또 찢어지네 또 잡혔어 목도 안만하게 사라졌다 어 뭐 뭐 형, 나 정확하시죠. 형, 나 정확하시죠. 형, 나 정확하시죠. 내가 케이트와 게이브를 벌려야 해. 너의 퇴근을 벌려야 해. 너 정말 내가 내가 제일 필요한지? 내가 제일 필요한지? 자신의 보충성에 대해서. 너 모두 죽을거야. 좋아. 너의 믿음은 강한 것 같아. 지금 어디야? 그녀가 떠났어. 그녀의 증명은 없다고. 우리 나중에 해결할게. 나중에... 그리고 모두 모두 정해진다. 너는 형이 형을 벌려야 해. 당신이 무슨 일이야, 데이비드? 당신을 본 사람을 본 사람을 벌려야 해. 당신은 좀 상관없어. 우리의 친한 것 같았다. 당신은 당신은 당신을 잘 몰라. 너는 말할 수 있어. 당신이 리치맨을 벌려야 해, 당신은 당신이. 당신이 왜 이렇게 말할거야? 이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Badger아보고. 앞으로, 내가 보러가자. 한 분한테 설명해보세요? 무언가. Lonnie? 네, Lonnie. 告诉 우리. 그들에게 전해야될 우리. 맞, 그리고 Badger아보고. less, 렛츠가. 그들에게 전해야될 거라고. 어차피 죽인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사회견 최순실 같은 여자 어차피 착하네 어 아니네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더 이상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을 죽지 못할 수 없지. 너 흘러진 놈이야. 우리의 모든 걸 지나간다?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죽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맞아, 형이 거짓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야. 조언을 지켜봐요. 데이비드, 그냥 끊어. 우리는 이것이 계속 지켜버리지 못할 수 없지. 내가, 바이저, 맥스, 바이저, 맥스 우리 다 끝났습니다. 우리 다 알아냈습니다 우리 다 알아냈습니다 우리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형님과는 이제는 그 때... 그 때 바이저, 맥스... 그건 충분해! 데이비드, 끊어! 형이 잘못했네! 폴, 너는 끊어져야 해! 그 때의 혈압들은, 너의 손에 있는 것들은! 조언, 이것을 꺼내야 해! 폴! 가만히 있어야지 알아서 해, 너희들끼리 나 그냥 여기 서 있을게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난 그냥 모르겠어 너희들한테 끌어져야 해 너희들, 너희들, 우리 다 만들어놨어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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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죽된다고? 나는 아직 친구들, 아라이들, 이것은 안 되나 너희들, 너희들, 데이비드. 너희들, 내가 말해라고 해, 나는 우리 가족이었어, 데이비드. 너희들, 데이비드. 왜... 어떻게... 나는 가족이여! 일단 이제 오메오메오메 아 왜 날 때려 형!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에피소드 3 법위에서였습니다